안녕하세요 키키 키키 오늘 여자친구랑 헤어짐 키키 아싸 게임할 시간 많아졌다 키키 얼마나 제가 게임을 열심히 할건지 이렇게 채팅으로 말해줍니다 자 말자 베네주고 어 리신 노벤종 키키 아 키키키 여친도 못만나는데 리신도 못만나네 키키 괜찮음 키키 괜찮음 기운내라 임마 괜찮음 여친이 대수냐? 내 전부였음 키키 괜찮음 키키 괜찮음 니달리 간다 야생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주지 드라마 보러감 시바 드라마 보러왜가 형 좀전에 싸우고 여자친구 삐져서 아 여자친구 삐졌다고 싸워가지고 아 세상이 잠깐만 엘리스로는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특성도 엘리스 걸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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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다 가자 아 요것도 하나 올려주고 싶어 얘는 마나가 좀 딸리는 캐릭이니까 오케이 가자 니달리 못하잖아 아 무슨 소리세요 제가 막 만화가 딸려가지고 트킬이 안나가서 지는거 뿐이지 절대로 피지컬이 딸리진 않아요 얼마나 잘 아는데요 제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대안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무궁화삼천리 화려강산 대안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이렇게 길게 적으면 읽어줄거 같아서 적어봄 아하하하 어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저는 마지막에 뭐가 나올줄 알고 끝까지 한번 읽어봤는데 나오지 않더군요 하지만 흥미로운 채팅이었습니다 소설 한건 대하소설 한건 읽은 그런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자크 갈리오 개 핫한 조합이에요 자크랑 갈리오랑 에어본 조합인가 한별아 잘 지내 대학 이후로 처음이네 방송 잘 보고있어 한별이 꼬튜가 크긴 컸는데 보고싶다 한별아 거짓말이에요 이거 음 거짓말이에요 윤윤님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가 거짓말이야 아니에요 이 강사는 내가 지키느라 당신과 그 충정 여기까지만 읽어야지 아무것도 안나올거야 어떤 부분이 거짓말이죠 그냥 거짓말이에요 저는 대학교 때 친구들이랑 모호탄 간 적 없어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세요 갈게요 마녀 리달리로 갈게요 한별이 오빠 저번달에 정말 좋았는데 왜 요즘 전화 안받으세요 전화좀 받아요 저거 왔잖아요 저희 왓 왓 무슨 말이세요 저번달 뿐만 아니고 작년과 재작년 여자 만난 적이 한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한별이랑 착각하셨나봐요 가자 꺼 꺼 꺼 뭐야 이거 근데 뭐가 여기 떠있냐 이렇게 신입 노랑남매? 이게 왜 켜져있지? 잘못 눌러졌나? 오케이 갑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뭘 들켜 여러분께 계속해서 바탕화면을 보여드리는데 뭘 들켜요 잘못 눌러졌나보지 검거 아까 본거 안 껐네 무슨소리세요 하하 나 여러분들 저 모르세요? 저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식구 걸린 방 아니면 안 들어간다고 저는 댄스하시는거 좋아해서 저는 그런거 보는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만 들어간다고 제가 당당하게 말해요 저 그렇게 막 어? 저 막 그런거로 부끄러워하는 사람 아니에요 효룩님 별포선 아니요 여러분들 저는요 저분은 게임 BJ이시거든요 저는 그게 아니고 성인을 불러서 댄스하시는걸 본다니까요 네 이렇게 딱 보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딱 들어가는 방송을 딱 보여드리면 이제 이렇게 방제가 이렇게 예쁘게 써져있는 방들 저는 이런 방송을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안보는게 아니고 저걸 제가 킨게 아니라는걸 알려드리는거에요 억울하잖아요 제가 진짜 안킨건데 환영합니다 부산 트위원스님 별풍선 4개 3개 2개 1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헬물파전 긍정롤하다가 정신 정신나가서 나이트가서 걔 문란하게 농나는 루머 있던데 사실인가요? 아 아까 그분이구나 저 고추 크다고 해주신 분 아 세상에 자꾸 칭찬해주시네 제가 매력있단줄이죠 이제 뭐 W도 하나 올리고 좋아 형 유튜브 보면 무조건 플래는 갈듯한데 형꺼 지는 것만 봐도 저러지 않아야지 하면 배운이 플래 가게 되던데요 인연 실버였는데 감사해요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감사해요 보니까 나한테 고마워하는 것 같아 괜찮아 뭘 나한테 많이 배웠단 소리지 아 오답노트라는 소리야? 아 그래?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다 원래 공부할 때 오답노트가 더 더 도움되는 법이잖아요 저 한번도 본적 없거든요 오답노트 저한테는 진짜 장수하늘소만큼 희귀한건데 브랜드가 몸빵한대요 와 멋있다 박스쳐줘요 우리 아하하하 내가 해야지 내가 이끌어 주지 내가 이끌어 주지 아 라이너들한테 몸빵 시키는 거 너무 싫어 아 갱지님 근데 그거 싫어하시면 안 돼요 그게 맞아요 왜냐면 가다가 자연 회복량으로 회복이 됐는데 누구한테 맞았나 보네요 회복이 돼요 그래서 한방에서 두방정도는 맞아주시는게 운영적으로 좋아요 원딜이 한방 뭐 서포터가 두방 이런식으로 맞아주시는게 좋아요 그래서 프로들은 원래 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이거부터 먹잖아 뭔지 왜 이유는 모르겠지만 피가 가다가 회복이 돼요 오케 자 손쉽게 먹어주고 좋았어 이런 블루 먹는 거 저에게 매우 쉬운 일이죠 하지만 니달리에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제 잘못은 아니에요 자 타브라북 올라오 와 대박이다 오케 잡았어 상봉 뺐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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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다이를 내가 잡았고 이제 정글러를 싸우면선 제가 이겼습니다 어? 자크는 심판을 심판이 개입한거야 좋아 근데 여러분들 마지막이에요 이거 점액질 젤리 몇개 남았었어요 젤리 젤리 마지막에 몇개 남았었어요? 젤리 몇개? 네개? 아 그러면 다행이다 한개 남았으면 광타 섰으면 잡은건데 억울할뻔했는데 어 다행이다 탑 조졌다 그럼 제가 다시 가줄게요 탑에 가서 쌍버프를 제가 회수해오던지 아니면 올라프한테 주던지 할게요 오케이? 땅굴 파기 딱 적당한 라인이다 어? 올라프 근데 이거 스킨 뭐야? 심판 심판 올려 올라프인가? 뭐지 저거 조금만 밀어 조금만 밀어줘 들어갈게 들어갈게 구시로 됐다 됐다 스마트키 풀고 대박이다 와 아깝다 근데 점멸이 아직도 살아있었네 이런 세상에 아 뭐야 와딩먹어도 되는데 올라프가 안전해졌다 잡아요 먹었다 아 까비 와딩해줘야지 아 차 히히이 히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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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굿이야 좋아 이즈리얼 안올랐으면 다 잡았는데 아쉽다 이거 잠깐만 과육은 금물이긴 한데 제가 욕심부리는건 아니고 한번 가서 온다 온다 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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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얘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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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때문에 죽었다 사과하자 빠르게 사과하자 미안 미안 아 미안 미안하면 놀리는거 같아 미안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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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너한테 그러는거 아니야 이 녀석 소환사한테 너 임마 짤리고 싶어? 너 민원 넣을거야 더럽게 강하네 이런 세상에 눈 땡글해진거 봐 많이 놀랐구나 미안 니날리 부족한 나를 만나서 고생이 많다 달리야 4레벨? 아 레벨링이 너무 안됐네 그래도 1킬을 딴건 잘했어요 자크도 따고 쫀귀 고양이요? 이거 이거 블랙 러시안이죠 고양이로 따지면 제가 고양이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제가 동물 애호가라서 쩔귀 아 블루 블루 러시안 아 러시안 블루에요? 아 그래요? 그렇게 말해도 돼요 원래 한국 사람들도 외국 가면은 김성진이면 성진킴이라고 하잖아요 아 또 먹어요 아 진짜 이러면 옮겨 이거를 이럴때는 옮겨주시는게 좋아요 아 또 먹었어 아 진짜 아이고 낙엽지던 그날님께서 아 세상에 이런 은혜를 부풀어주셨는데 제가 이걸 못보고 있었네요 아이고 기량님 또 팬클럽 10개로 감사합니다 가입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거 낙엽지던 그날님께서 통 큰 팬클럽 가입을 해주셨사와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와디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제가 킥뷰 드려야돼요 우리방의 전통이죠 30년 전통 통 큰 팬 가입에는 여러분들 헤이블파전의 사인판 킥뷰 전혀 쓸모없지만 어쨌든 간에 사인판 킥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킥뷰 줘요 낙엽지던 그날님 맞으시죠 잠깐만요 아이디좀 볼게요 0777 아 맞으시네요 맞으시네요 오케이 혹시 몰라가지고 불안당들이 있거든요 바로 아이디 바꿔가지고 아이디 비슷하게 한 다음에 추세요 형 그런 친구가 있기 때문에 계정 아이디를 확인 작업을 해야 돼요 지문인식이나 통체인식처럼 정말로 안전한 방법이죠 계속 Advanced 다른 정말로 작용 제발 다른 정말로 porque 되면 대박 대박 오케이 간다 아! 못봤다 못봤다 이거 나오겠지? 아는거 아니야?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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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모른다 빨리 잡아 빨리 잡아 빨리 잡아 하아! 일어나 거짓말 치지마 일어나 거짓말 치지마 일어나 일어나 아 이런 대장이 아 이 바보 같은 빵떼가리에 물 빠져 아이씨 달리야 안하도 돼 아 미안 저 진심이 아니야 잘하는 정글러였으면 오는 걸 원할 텐데 내가 개 못하니까 저렇게 좋게 표현해 주는 거잖아 아 아 띠로리 띠로리님께서 감사합니다 어우 이거 블루 먹는 거 같은데 아 블루란다 용가리 가져가는 거 갈로 갈로 하는 거 같은데 갱을 가는 건가 바이도 적 있나 와드 하나 하자 띠로리 띠로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감사해요 띠로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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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좋아! 올라프 나이스 저 은혜 갚은 느낌이다 저 은혜 갚은 느낌이야 가자 이거 가자 먹자 같이 같이 먹을까? 오붓하게 와 좋은 사람과 함께하니까 진짜 5성 호텔 온 거 부럽지 않네요 오케이 와 올라프 격식을 갖춰 입은 거 봐 욕먹는데 되게 좋은 사람이야 오케이 이거 나왔나 설마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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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오고 있겠지 애쉬 오케이 먹고 도망가자 갱을 할까 온 김에 온 김에 갱을 오다 오 여군 피해주고 오 벌드 벌드 깔아주고 큐 맞춰놓고 삼홍 점프해주고 총탄 방망 때리고 형태력 더블웨어 한 번 모아줘주고 뒤로 빠지면 여기서 바치면 개 윙하아암 오 깜이 좋아 어어 어어 자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띠로리 띠로리님께서 별풍선 100개 선물 덕분에 제가 이렇게 힘을 내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띠로리님 감사합니다 급식의 미래임님 서포터 가입도 감사하구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자크 진짜 좋은 캐릭이구나 지금 딱 느껴보고 알겠네요 개좋아 무슨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가자 DJ 박사랑님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간다 얘야 와 대박이다 아 짜비야 뭐야 뭐야 쫙 맨님 별풍선 50개 선물을 이제부터 아수빈님께 감사합시다 파톰을 파괴했습니다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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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 안 먹어!! 안 먹어!! 이거 다 먹어!! 레드을 먹어 네가 네가 감히 잠깐만, 힐 한 번 하고 아 래쉬 감싸, 아하하, 빡쳤나 보다, 빡쳤나 보다 다 잡는다, 다 잡는다, 다 잡는다 자 레드 묻히면, 그렇지 바이가 이쪽으로 올 거야, 그렇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레드 묻혀, 힐 주고 그렇지 다들 와, 빨리 와, 바로 쳐도 잡고, 빨리 빨리 오케! 여기다 뒤로 빠져, 그렇지 이러고 다 뒤로 빠져 있다가 막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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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이득 여기서 이제 여기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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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하는 거는 이제 실버 실버 까지인 친구들 여기서 이제 골드 가는 친구들은 바로 블루를 노려 그렇지, 역시, 이런게 바로 특급 정글러지 좋아! 이제 다 해도 되죠, 얘네가 이제 나왔는데 시간 계산을 완벽히 한 거죠 개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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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 지금 나보고, 바이 지금 기분 아, 배 아파, 배 아파, 적등으로 잘되고 있어 좋아 완전한 지금 격차를 벌렸다 이대로만 가면 돼 오, 혼자 먹어 아, 창 던졌는데 힐을 해주자, 차라리 창 던졌는데 먹으면 우리 사이 어색해지니까 되돌릴 수 없다 어어, 개소리 개사기야 어머, 저 딱 캐릭이 다 있어 다 죽여버려 아, 이런 개사기 이거 걸렸다 하면 죽네 1700원 어, 로아도 괜찮긴한데 로아도 괜찮긴하고 근데 공격 핵심 아이템이 다 아, 얼마 안 돼 아, 벨트 갈까 아, 로아 갈까 로아 지금 지금 괜찮게 커서 로아도 괜찮은데 아 아 여러분 빨리 빨리요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이 추천해 주셔야 되는데 로아에요? 로아가 좋을 것 같아 알았어 로아 가자 로아 오케이 아 여러분이 있어 정말 다행이네요 저 혼자였다면 아이템 고민하다가 게임 끝났을 텐데 정말 감사해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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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친구들 내가 가고 있다 우리 팀 올라프 쟤 궁 있어 안돼 안돼 각 안나온다 빠지자 작전상 후퇴인 거신이라 작전상 후퇴인 거신이라 작은 거야 나와라 빠세 좋아 물랩 2개 먹어주고 곳곳에 와딩을 해주자 이거를 활용을 잘해야 돼 정글템을 쟤 죽었다 저 장난 아닌데 갱 저거 봐 말도 안돼 자크 자크 진짜에요 말도 안돼요 좀 패치를 해줘야 될 것 같아 자크는 걸리면 그냥 죽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냥 죽을 수 밖에 없거든요 추격하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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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스도 오고 있고 이거 ADH 가능하다 좀 있다가 내가 이끌었어 내가 이끌었어 내가 이끌었어 나 이끌었어 애들이 낯은 똑같이 찾을 수 밖에 없을까 찾는 dur 대부분 그ADA 내가 이끌었지만 진짜 이거 나도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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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리 일단 집에 가죠 이번 용은 뺏지 못할 것 같아요 뺏으려면 내가 무조건 죽는 각이야 그래서 집에 가자 제발 제발 아 설마 에이 에이 3 2 1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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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주먹 괜찮아요? 하하하 아냐아냐 아 좋아좋아 아유 내꺼야 안돼 안돼 야 안돼 아아 알지 알지 어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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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정구가 현명한판이 안 좋아 안좋아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자크가 엄청 다크야 뭘 저렇게 삶느냐 자크 탑을 한번 밀어주자 탑을 한번 밀어주겠어 별풍 환불이요? 진짜 어그로세요? 아니면 진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그로예요?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햄스터님 어그로예요? 아니면 진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야? 진짜야 만약에 어그로면은 제가 환불 못해드리고 진짜면은 한 개 쌌다구요? 아 진짜 돈이 급하신가보다 한 개요? 여러분 어그로예요? 아 초밥님 진짜 놀랐잖아요 진짜 해피엔딩이다 그쵸? 좋아 아 나는 초밥님 항상 제 방송에 와주셔가지고 당연히 이제 제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만큼은 열혈팬이라 생각해서 초밥님이 당연히 별풍 많이 주신 줄 알고 아 초밥님이 진짜 힘드신가? 해서 이제 여쭤봤는데 정말 다행이네요 어? 환불을 안해드려서 다행이 아니고 진짜 별일이 없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쵸? 진짜 해물님 너무 착하시다 그 말 들으려고 한 거야? 어 이미 검색을 했습니다 옆에 컴퓨터가 두 개이기 때문에 한 개 주셨더라구요 그럼 못 도와준다니까? 3분리 치워 4,2 은하찌 좋아 아아 개장의 개장의 은하 와, 자크 진짜 와아 와아 개사기 캐릭이야 자크 오 자크 진짜 너무 개사기 캐릭이야 못 잡아 잡히면 잡으면 못 빠져나 자크 와 오늘 진짜 이거 이번 밤 끝나면 여러분들 저 방전 좀 할게요 저 이번 밤 끝나면은 저 좀 돌아다닌다 올게요 저 드래곤볼 좀 모아야겠어요 바로 용신님한테 자크 없애달라고 하겠습니다 라이어 코리아가 들어주지 않을테니까 제가 제가 자크 없애겠습니다 자식 이거 자크 인해서 말도 안되는 딜로 우리팀을 논락한단 말이야 930원 돈 좀 모아가지고 광야광 가는게 낫겠지? 얘들 요즘에 리치맨 많이 가던데 오케이 오케이 가봅시다 간다 고고 당하고있다 당하고있다 나까지 죽어 도망가야돼 너무 나가지마 너무 나가지마 저쪽 범위가 길어 서로 모여있자 이렇게 끝나면 아쉽잖아 이렇게 끝나면 아쉽잖아 오키 도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도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도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좋아 도탑이 파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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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와 자크맨 대박이야 자크맨 광예금 하나가고 근데 이거 공화지파이 가는게 낫지않나 지금? 자크맨한테 데미지가 좀 안들어가는데 아 얘네는 워낙 탱탱하니까 10킬이나 먹었으니까 그럴 수 밖에 없겠다 그치? 우리 2차 2차 타워 밀렸고 억쟁이 하나도 안밀렸고 이거 한번 스킬하면 대박이다 제발! 오! 아깝다 와 까비 거의 먹은 것과 같다 플라! 플라 15효과 먹었다 생각하자 어 잠깐만 이거 저거 해야돼 적팀이 낚시를 계속하니까 이걸로 바꿔야 돼 망한 영어로 이것들이 여친한테 차였다고 멘탄들이 나갔나? 노노 여친은 지키지 못했지만 넥서스는 꼭 지킨다 이거 먹어 이거 먹어 니가 꼭 도와주라 올라프 나 넥서스는 꼭 지키고 싶어 이 몸이 길을 안쪽 이 몸이 길을 안쪽 이 몸이 길을 안쪽 바론 줘 그래 바론 주자 집에 가면 안돼 너 궁이 있지 궁 있으면 쟤 마나 없는데 한번 해볼만 하지 않나? 바론 가져갔고 브랜드 11레벨 154 467 4511 167 574 올라프가 어떻게 잡았지? 일로 갔나보다 마무리하려고 좋은 시도였어 어차피 지금 시간에 한타 대치하려면 30초 이상 걸리기 때문에 지금 한번 주는 건 괜찮아 나쁘지 않은 선택이야 아 오케이 정글 레벨차 3임 네 열심히 레벨업해서 꼭 따라잡겠습니다 꼭 저 바위를 따라잡겠습니다 좋아 바위가 14레벨 지금 이제 2레벨 차려 좁혀졌네 바론 머프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타 해야 돼 근데 모여있으면 안돼 저기서 이니시가 가능하다 쟤네들은 이니시 이니시 왕 캐릭들이야 다 이니시가 엄청 길게 되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니시 할 수 있는 캐릭이라서 조심해야 돼 진짜 자크랑 간류가 진짜 좋긴 좋다 자크 온다 자크 온다 와 다들 잘하고있어 잘 막아내 죽었다 친구들 자크 조심해 이런데 있을거야 자크 바위 내가 빨라가 빠진 이유가 애쉬가 없어서 빠졌나봐 이니시가 없어서 빠졌나봐 이럴때 애쉬 한번 노리는건 괜찮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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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러코 딜러코 이거 낚시만 할 수 있다면 이득이야 한 명 한 명 애쉬 애쉬랑 정글이랑 바꾼 건 나쁘지 않아 이거 막아줘 같이 막아줘 같이 막아줘 같이 막아줘 억쟁이만 막으면 돼 턴 걸린다 조건부터 턴 걸린다 1,400원 빨리 아이템 하나 가고 탑 탑 탑 탑 탑 갈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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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탑을 밀고 있다 막아줘 좋아 그 다음에 오브제스 확인 다음에 바람 드래곤 1분 30초 드래곤 1분 30초 갈리오 서포터예요 갈리오 서포터예요 갈리오 갈리오 서포터 갈리오 서포터 아니 올라프님 별로 문제없어요 사실 맨날 잡으셔가지고 열심히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원래 사람마다 과도기가 있잖아요 좋아 좋아 저 안할랍니다 미시던가 와 좋았다 작전 좋아 올라프 작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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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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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메소드 연기하니까 와 개사기들 진짜 아우 아우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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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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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명 잡안했어요 세명 라프야 우리 세명 잡았다 5대4인데 이거 가능해 해보자 제발 넥서스를 그녀를 지켜줘 제발 제발 넥서스야 아 넥서스라 한다 제발 올라프야 지금 좋아 좋아 포탑 포탑 좋아 결국 결국 득봤어 하지만 다음엔 꼭 모이자 다음에 꼭 모이자 와 개굿개굿 3차도 거의 다 밀었어 대박 대박 아 대박이야 가자 뱀마 뱀마 뱀뱀마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와 올라프 어그로 끄는거 봐 대박 와 올라프 올라프 어그로 개굿 완전 김정은 대칭찬 진짜 어그로 끈들한테 제일 칭찬 어그로 끈들한테 제일 칭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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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 따라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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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다 나왔어 끝날거 같은데 이거 막아보자 부금 트럭 부금 트럭 부금 트럭 막아보자 부금 트럭 부금 트럭 막는다 나 헤블파전 오늘 여기서 내일 남은 피지컬 닷3 비 칭찬 펜타다 오라카 아 꼬옹 수거하셨습니다 수거하셨습니다 이렇게 끝이 났네요 와 젤리 진짜 개쩐다 와 젤리 진짜 못잡겠어 젤리지아 못찾겠어 강남은 상호권님 별부사 두개 선물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판 갑시다 여러분들 그래도 나 0점이어서 나 0점 점수 하나도 안들어갔어 웃으면 안되겠지만 그래도 점수가 하나도 안들어갔네 딜 뭐냐 4명이서 눈꽃 눈꽃이요 누구 너 말고 다 똥샀다고 생각하는거야 이 녀석이 브랜드가 제일 잘했네 수고수고 다음에 또 보자 친구야 좋아 가자 가보자 간다 고고고